오늘 오후 5시 10분쯤 원주시 흥언면에 한 단독주택에 딸린 야외 정자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인근에서 연기와 불꽃이 치솟았다는 신고에 출동한 화재 진압대가 빠르게 진압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, 이 불로 목조 쉼터 한 채와 조리시설 등이 전소했고, 주변에 있던 나무와 수풀도 불에 탔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